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키워드인 8,960만 원이 배보상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8,96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를 좀 살펴보면요. 앞서 행안부가 차등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을 때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호프마 계산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계산법은 희생자가 만약 계속 살아있을 경우에는 희생자가 벌어들였을 수익을 계산한 방식인데요.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희생자 한 분당 6,90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위자료의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더해서 8,9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건데요. 지금까지 제주 4,3 희생자로 인정된 수가 1만 4,533분인데 이분들 모두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모두 1조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과거사와 관련해서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보상을 한 사례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자님. 하지만 유족회 측에서 제시했던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유족회 입장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족회는 과거사인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배상 판결을 기준으로 한 분당 배보상액을 1억 3천여만 원으로 제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와 비교했을 때는 4천만 원이 넘게 줄어든 겁니다. 관련해서 유족회는 지난 8일 긴급운영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배보상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안을 포함해서 큰 틀에선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과거사나 4.3과 관련한 기존 판결 사례에서 지급했던 배보상 금액과 차이가 크게 난다면서 합리적인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족회 입장 배보상 금액을 제외하고는 용역 결과를 큰 틀에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용역에서 또 몇 가지 사항을 더 제시를 했는데요.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느껴지는 위자료라는 용어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보상금으로 개정하는 계획과 또 보상금 상속을 현행 민법의 상속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 그리고 법정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회도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제사를 지내고 있거나 묘를 관리하고 있는 4촌인의 반개혈조까지였는데요. 이번에 5촌 반개혈조까지로 넓혔습니다. 네, 한 번 매듭이 지어지면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족회 입장에서 이 용역 결과를 큰 틀에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특별법 보완 입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해안부는 유족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조만간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고요. 보완 입법이 마무리되면 배복의 상금은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배복의 상금으로 1,810억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네, 유족회의 바람처럼 연내의 보완 입법이 처리가 돼서 개정특별법 취지에 맞게 배보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죠. 이재수는 영웅인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약 20년 전에 이정재 씨 주연으로 이 영화 이재수의 난이 개봉을 했었는데요. 영화의 배경은 지난 1900년을 전후한 제주입니다. 이재수라는 인물은 당시 있었던 밀란의 우두머리였고요. 영화 덕에 이재수의 난으로 세상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 사건의 성격이 좀 복잡합니다. 1901년 신축년에 천주교회와 제주도민이 충돌해서 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당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봉쇄관이 과도하게 세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생활 현편이 어려워서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산에서 밭을 일구어 살아가는 화전민에게까지 세금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봉쇄관이 일부 천주교인들과 결탁해서 흥포가 심해지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 민중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재수는 관노, 그러니까 관청의 노비였는데요. 밀란이 터지자 민중 사이에서 맨 앞에 나선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민과 천주교인 간의 충돌로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도 달라지는데요. 천주교인의 시각에선 종교 박해로 보고 교인과 비교인 사이에서 빚어진 분쟁이란 뜻의 신축교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집단적 저항이라는 의미로 신축항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중 봉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공식 이름이 없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학계에선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이재수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8일 제주도와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 그리고 제주민회총 등이 공동주체로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김동연 문화평론가는 비어있는 사실과 재현으로서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재수와 관련된 기록을 바탕으로 그를 영웅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저도 이 토론회를 보면서 다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기자님 제주민중저항운동을 얘기할 때요. 영웅 이재수라는 말은 아니고요. 장두 이재수라는 말을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저도 그랬는데요. 그만큼 이재수는 제주민중저항사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연 평론가는 이재수라는 인물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영웅과 순교 사이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재수를 영웅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인물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또 반면에 천주교인들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이라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죽음으로만 기억하는 것도 당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을 단순화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시대에 왜 천주교라는 신앙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려버린다는 건데요. 무엇이 됐든 단순화해서 한 인물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네,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상기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재수는 영웅이었나요? 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재수를 전형적인 영웅처럼 묘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바로 이재수의 누인 이순옥 씨가 구슬한 이재수 실기인데요. 영웅설화의 특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웅은 탄생할 때부터 좀 범상치 않잖아요. 이 기록에서 이재수가 태어난 날을 이상스러운 붉은 빛이 이 시준의 집을 여지없이 포함했다. 송씨 부인 침실에는 향기가 몽롱하여 일개, 옥동자가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록과 달리 이재수는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설명하는 기록들도 많습니다. 김동연 평론가는 많은 기록에서 이재수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영웅으로 묘사되지 않고 오히려 신문적인 차별을 받는 인물이며 그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장두로 나서는 인물이라거나 평범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관습처럼 규정해온 영웅의 특징, 자질을 가진 인물이라기보다는 핍박받는 백성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김평론가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란 지극히 평범하고 작고 나약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시민윤리, 그리고 그 평범한 윤리성을 구현해가는 작은 힘들이 아닐까라며 그것이 영웅의 탕생이라며 이재수야말로 그렇다라고 발표를 맺었습니다. 네, 팡팡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